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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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십니까? 새벽아, 괜찮아, 호두갑 떨지마. 아, 형님, 누가 그랬습니까? 괜찮아! 괜찮아. 무서워했어, 무서워했어! 새벽아, 괜찮아, 괜찮아. 우리 형님 왜 이래? 우리 형님 왜 이러냐고! 치질입니다. 왜, 여기 왜 물어봐? 이거는 왜 하고 있는 거야? 멋있잖아. 안 멋있어. 새벽아, 이 섭섭해. 치수원 백님. 그나저나 김 회장이 관리하는 강남 라이트 어떻게 우리가 접수했냐? 죄송합니다. 접수 못했습니다. 너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? 안 되겠어. 내가 직접 움직여야겠다. 형님, 용암장님! 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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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형님! 아, 치수아! 아아, 가만히 있어. 숨 que이셔시다. 안 된 것 같아. 에이. 새벽아, 섭섭해. 죄송합니다 형님. 형님 그나저나 그 나이스 때문에 김혜정이 형님 죽이라고 킬러를 고용했다고 합니다. 빨리 도망가시죠. 재백아 여기 병원이야. 병원이 더 안전할 수 있어 걱정하지마. 형님. 괜찮아.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. 네? 재백아 여기 간호사잖아.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. 나와있어. 혈압 체크하겠습니다. 아 예. 자. 뭐하고 할래 지금. 아 죄송합니다. 형님. 제가 오늘 처음이라. 형님. 죄송합니다. 재백아. 처음이래잖아 괜찮아. 주사 먼저 놓겠습니다. 아 주사입니까. 네. 팔주사입니다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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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괜찮습니다. 예예예. 네. 뭐 불편하신 덴 없으세요? 아휴. 괜찮습니다. 편안하게 있습니다. 아휴. 김회장님은 나이트 때문에 많이 불편하신데. 무슨 소리야. 그러게 가만히 있지. 남의 구역은 왜 들어와. 너 누구야. 지금 뭐하는거야. 나 간호사야. 재백아. 네 형님. 제발. 이 주사를 빼라. 아휴. 아휴. 주사 맞기 싫어가지고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아휴. 잘 맞으면서 왜 그래. 처리했습니다. 잘했어 잘했어. 이리 와 이리 와. 이리 와 이리 와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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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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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. 알았어 알았어. 궁디 박. 궁디 박 박.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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